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소 이후에 1년 3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를 진행하면서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이 일체 열리지 않은 사건이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사건입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의혹사건입니다. 그동안 사건을 뭉개든 김미리 판사가 지난 4월 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감으로써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어렵게 어렵게 어제 5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이 얼마만큼 남용될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섰습니다. 제목은 공소장에는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검찰의 주장은 청와대와 경찰이 공약을 만들고 경쟁자를 제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소주제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재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의 8개 부처가 동원한 혐의. 송철호 측 주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조백근 기자와 근순환 기자가 아주 심층 그런 분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다른 또 기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선거개입, 부정선거종합판, 기소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 검찰 측 주장, 청와대와 경찰이 당선 지원, 송철호 시장 주장, 정치검찰의 3유 기소. 현재하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 비중을 낮춰서 보도한 중앙일보의 제목은 검찰, 울산시장 선거, 문 대통령, 대통령 친구를 위해서 청와대 경찰이 한몸이 되다.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종합판, 바로 이유정 기자의 짧은 그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보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서 현재하게 작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슬에서 또 한 번 이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사슬의 제목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 얼렁뚱땅 끝낼 일인가 이렇게 됩니다. 한편 동아일보도 다룬 비중은 좀 적은 편입니다. 제목은 검찰,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종합판, 여기서는 부정선거라고 쓰지 않고 그냥 부정종합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송철호 정치검찰 3유기소 신희철 박상준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역대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공적기관들은 기할 정도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기관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공조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내용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했던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조직 8개를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형 의혹 사건입니다. 5월 10일 날 1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행사 21-4부 재판장 장용범 판사의 주재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재판부터 양측의 공방은 치열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검찰 추정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를 동원한 송철호 사장에 대한 공약 지원 상대 야당 후보 흠집내기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 대한 출마 포기 종룡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시장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합심해서 그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야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검찰총의 맹공격에 대항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또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유 기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황운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송철호 시장, 황운화 의원, 청와대의 백원우, 전민적 미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진석 현 상왕실장 등 현직 전직 정권 핵심 인사 1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내년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 극히 의문입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던 경우는 그것이 미칠 엄청난 후폭풍을 염두에 두면 과연 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작성된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용어가 35번이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거의 모든 선거의 공정성과 정직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는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권력교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런 개몽된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계기가 이번 사건의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brands